분위기 좀 띄우고 한 번 가볼까요? 박수 한 번 보내시고 음악 주세요! 와시키리! 양성아! 기기 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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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규 신선 가입니다! 뉴스타! 뉴스타!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와우! 로봇이다! 쏘라 나의 순서야 강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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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규 유주의 미미 애준이 가자 여러번 양손어로 박수를 치며 시어 잘했어 유미야 가자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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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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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니. 우와! 잘한다. 이어미! 라스댄스. 요요요요요. 요요 미니. 엉덩이 진짜 빨리 한 번 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요 반전이었어요 우리 요미 친구가 가장 어린데 가장 성숙됐대요 오늘 요미가 빨간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색깔에 맞춰서 정열적인 음악을 준비를 해봤어요 엄청나네요 여러분들에게 온몸을 다해서 기쁨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연 가수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는 것 같겠습니다 이야